선택하고 나서 사막에 왔어요 이게 안되고 자 아빠 별바 나오시구요 이게 안되고 자 아빠 별바 나오시구요 어머 무슨일입니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오디션 보러 간거?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본인은 공개 오디션에서 엔터테인먼트 라인 준비생이 최종 합격 되었으면 알립니다 최종 합격! 최종 합격! 최종 합격! 좋아해줘 개별 연락으로 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생이면 어느 레벨인거에요? 원래 2단계 아니면 2단계로 발표가 나는거야 2단계는 좀 더 준비를 해야되는거고 2단계 데뷔죠 바로 전 단계 다행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훈이 불합격 몰카 너무 미안하지만 영상을 어떻게든 살려야되기 때문에 윤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왜 이건 좋아하는거야? 이건 아니지 민희야 아무튼 합격한건 너무 너무 기쁜일인데 또 영상이 영상인만큼 윤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는데 한번 그때 너무 미안하지만 공개 오디션은 윤희가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날 갈 때 윤희가 엄청 떨려있거든요 근데 나올 때 윤희가 모르죠? 저한테 얘기 안하고 오빠한테만 얘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세민이 꼭 합격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따가 몰래카메라 진행해보겠습니다 민희 몰카 준비됐나? 네! 얘는 뭐해 근데? 바람잡이 아 바람잡이? 레츠고! 이모 윤희가 합격했습니다 대박 예쁘게 화장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학교를 했어요 알았어요 윤희가를 할거라서 아 지효지 몰라? 몰라요 오늘 교회가가지고 이 사실을 몰라요 그때 엄청 떨린다고 해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면 어떨지 반응이 좀 아 울겠지 네 무슨 일이시죠? 윤희가 그때 오디션 본거 있잖아 휴가 나왔어 휴가가 나왔는데 Z 휴가 우리가 윤희는 용기를 준다고 해 본거 용기를 준다고 해 본거 용기를 준다고? 어? 용기로 준다고? 용기를 준다고? 윤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냥 아 오디션이? 응 안 됐다고 해가지고 윤희 너무 슬퍼할까봐 안 가서 우리가 얘기해주면 윤희 혼나라고 그래, 우주 안 해도 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읽고 싶었어? 이혜이 님. 신기하지. 우와. 적어운 남자. 읽고 싶었어?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팜플렛 가져와 봐. 나 안 됐는데 뭐 봐서 보게. 이게 여기 보면, 은희야. 이 학원에서 윤희가 이제 오디션 본 게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 해가지고 봉골에 단계래 이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배기가 힘든 거지. 더 어렵고 배기가 힘든 거지. 아 뭐야 아빠 뭐 안 되는데 뭐 자꾸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그 4D 워크 왜 그게 뭐야. 왜 여기서 알려줘야지 윤희한테. 이거 이런 게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대요. 뭐가 안되냐면 왜냐면 4D 워크 1단계가 안됐대. 1단계가 안되고 바로. 으응 아빠 저걸? 왜 자꾸 이거 안될까. 나 너무 싸우게 하면 안돼요. 이게 안되고. 자 아빠 별바 나오시구요. 이게 안되고. 이니가 이거 읽어봐. 자, 윤희가 읽어봐요, 시작! 이게 안 된 거야, 윤희야. 윤희야, 읽어봐. 아, 이거 뭐야? 빨리 읽어봐, 윤희야. 이제 너의 아들과 대기는 준비를 시키고 싶어요, 윤희야야. 공개가 어디 있자마자. 준비생에 최종 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와! 윤희야! 홀리! 사랑! 아빠 얘기 끝까지 들어봐. 준비생 1단계가 안 되고 내가 사실상 그림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좋아서 보는 거야? 감동받아서 오려. 사실은 그냥 알려주려고 했는데 영상 컨텐츠. 영상 컨텐츠. 미안해. 유튜브각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유튜브각. 오케이! 유니 너무 축하해. 야 됐다 유니야! 오빠 말 맞지? 이거 안 돼지 말아줘. 아이고 이제 고마워. 언니가 뭔가 이렇게 간절히 바래가지고. 올라간다. 우리 화이팅 한 번 하자 유니. 화이팅. 화이팅. 호흡 잘 맞출 수 있죠? 유니 화이팅. 오우 갱가래. 하나 둘 셋. 아니야 말하지 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세요? 응. 오늘 잘 갔다 오고. 이따 사진 해봐. 화이팅. 밖에 보이네. 안 무서워? 응. 여러분 저희 도착했습니다. 여기인가 봐. 들어가 보자. 응. 응. 오케이다. 연습하는 거야? 오우 야 니네 너무 멋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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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six creative, 오늘 첫 수업 어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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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첫 일, 두 주까지는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운동이 저렇게 많이 하네 나 배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배가 아팠어? 팔벌레 걸렸띠 그거 하고 끝날 때까지 해 오 진짜? 근데 그만큼 기초 체력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 이해하지?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왜 몰라 엄마 나 알지 엄마 그거 했잖아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 그럴 때 엄마도 얼마나 운동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올 거야? 너 마음을 쫙 잡아야지 다음 주에 어떻게 해? 유니 오늘 어땠습니까? 힘들었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오 플랭크 이거를 40초 했어 플랭크 40초? 그리고 이것도 30초 플랭크 40초 했어? 플랭크 40초 했어? 어 그리고 50개 있어 이거 스커트 오 50개 했어 그리고 팔 발레 높이 뛰기를 이야 체력 엄청 길러지겠다 춤출 때 코어 중요하거든요 유니? 네 왜 했는지 알지 운동? 선생님 설명해주셨지? 응 어 그러니까 오늘은 보컬 같은 거 안 하고 아 그래서 일찍 왔구나 춤도 안 하고 기본기 배웠어 오 기본기 진짜 중요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랑 이렇게 막 웨이브 오 마이 갓 오우 가슴 돌리기랑 무릎 돌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것들 윤희 앞으로 잘 배워서 멋진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파이팅! 안녕! 윤희 많이 응원해주세요